네, 2부 신년 인사 및 비전 선포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로 새롭게 바뀐 CBMC 소개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는 경제, 변하는 사회, 2부에서 우리는 미국, 또한 주제의 선한 천리로 살아갑니다. 한국 CBMC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맘게 한다는 놀라운 비전과 변화와 확신을 필요하지 않고 크리스천 리더십의 자랑스러운 전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와 희망을 향해 위략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CBMC를 소개합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1913년 미국 시카고에서 7인의 크리스천 시민들이 모여 시작한 CBMC는 경제적 불안기에 이득으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기독 시원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칭찬해갔습니다. 한국 CBMC는 1950년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한국 전쟁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전국 복구 사업과 교제 지원 사업을 시작해 사역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후 한국 CBMC는 분리되어 있던 5월절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치며 다양하게 세워내던 찬송가를 하나로 통합하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국가 조찰 기도회를 주관하며 국가 운영을 기도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CBMC는 차신대를 위한 청년 방문과 방송사업과 사회 보험 활동 등 다양한 세력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CBMC 운동은 현재 국내 279개 지회, 해외 137개 지회, 약 7,500여 명의 보험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럽인과 전문님에게 보험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주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한국 신비엄신입니다. 비주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화기한다라는 비전 아래 마감입니다. 한국 CBMC의 상인부, 1단계, 시럽인과 전문님에게 보험을 전하여 그들을 영적재 선상자로 성인다. 2단계, 성경적 리더십을 변화하여 영적 비즈니스 리더로 육성한다. 3단계, 일터원 선장에서 사관 관리자 청주들과 세상에 혈안 영향력을 펼친다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학절한 새 삶을 사는 CBMC 3단체로 3대 헌신관이인 주님을 위한 헌신, 민족부와 연락을 위한 헌신,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CBMC는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선시하고 일터가 소중한 혜택 플라임을 염신합니다. 부부 대목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소중히 이루고 CBMC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힘써 교회 및 승부단체와의 훈련을 통해 민족과 열망을 선진해 7대 핵심 강제를 실천합니다. 국내외 400여 지회로 도입된 한국 CBMC는 지역별 선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5천 기념으로 모여 시럽인간의 신앙 나눔과 동요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시럽인 초청 만사를 통해 동요 시럽인을 전부하며 그리스도에 사랑을 전하는 풍보로 삼는 등 달만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년 열리는 CBMC 한국 대회는 CBMC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부와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축제이자 은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141기 지회에서 사체적인 대회 및 운동들을 펼쳐 명실상관 그룹원 크리스천 네트워크로 나아갑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불됩니다. CBMC 회원들에게 크리스천 실업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영적 재생산의 역량을 교육하고 실천합니다. 열악한 시대에서 빠르게 변하는 현 세대를 아웃르기 위해 한통 CBMC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CBMC 사유비 기포인 전구와 양육을 통한 일터 배워로와 실질적인 사유비 추적을 추구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사역 방향을 설정합니다. 성령스대 불현받은 CBMC 회원 여러분 일터에서 선한 관리자 창직으로서 주님의 지상명임을 상취하고 나아가서 한 번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사명아 우리는 불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다고서 일터 현장을 충전하라. 동시에 일터를 파롱히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시켜갈 것입니다. 내일 내일 우측한 삶의 통장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해 주실 위대한 역사의 순간까지 한국 CBMC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도전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위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